KBS와의 대담을 통해서 관련된 입장도 밝힐 거다. 거의 확정된 것 같더라고요.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그 영상은 많은 분들이 보셨으니까 일단 행위 문제가 있고 그 행위를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의 문제가 있을 텐데. 일단 최정이라고 하는 목사한테 받은 행위는 어떻게 보세요? 속아서 받았든 욕심이 있어서 받았든 받은 행위는? 김건희 여사가 좀 부주의했죠. 그건 부주의했다? 그렇죠. 아무리 선친의 친분을 강조를 하면서 와서 마구잡이로 안키다시피 준 것이라 해도 그걸 받은 것도 잘못했죠.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그렇죠. 또 그런 사람을 선친의 친한 친구라는 말 한마디 믿고 그들을 만나신 것도 잘못했죠. 굉장히 사적으로 만난 거잖아요. 그분을 공적으로 만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적으로 만났지만 어쨌든 그렇게 가볍게 만날 위치는 아니었다. 대통령의 영분이면 그런 사적인 공간이 아주 축소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만남을 가지신다고 하면 그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죠. 반드시 신앙 조회를 해서 확실한 사람인가 그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만남 자체부터 잘못됐다. 그렇죠. 실수했다. 그렇죠. 최재형 목사는 지금 밝혀진 바에 의하면 아주 열렬한 종북인사고 또 그 행적이 대단히 불투명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속임수를 써서 영국인한테 그렇게 쉽게 접근했다는 거. 그거는 아주 시스템적으로도 대단한 결함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일단 시스템적으로 만남 자체는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야 되는데 그 만남 자체가 잘못됐다. 그럼 두 번째 잘못한 건 뭡니까? 받은 거예요? 만남 자체는 잘못됐고. 그 자리에서. 받은 것도 잘못된 거죠. 받았지만 갔지는 않았잖아요. 다시 대통령실로 이렇게. 그렇죠. 아니, 그냥 어떻든. 받았다는. 최 목사관자 딱 노리고 있었죠. 시계에다가 도착 자정에 부착해서 그런 게 잘 있습니까? 많아요. 아, 있습니까? 시계나 여기 만년필, 여기 카메라, 넥타이 핀 이런 데 몰래카메라. 서울소리가 마련해 줬다고 그러죠. 또 그리고. 비용을 대줬다는 게 있어요. 파우치도 서울소리가 돈을 대가지고 했는 거죠. 이거는 전반적으로 종북 인사하고 어떤 모험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강성 야권 세력. 이 결합에서 김건희 여사를 함정에 빠뜨려고 한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함정을 팠다? 그렇죠. 그 함정에 너무나 쉽게 빠져버린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함정에 빠진 사람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함정에 빠뜨린 사람을 우리가 자문했다고 나무라고. 벗을 놓은 사람을 먼저 나무려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그거는 함정에 빠뜨린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고. 함정에 빠진 사람이 돼서 너 함정에 빠졌으니까 사과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면에서 좀 더 우리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이 사건을 한번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함정 얘기를 했으니까. 덫 함정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먹을 게 있습니다. 뭔가 좋은 게 있어요. 그거를 처음부터 탐욕 내지 않았다면 그 함정, 그 덫을 안 걸어갔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김건희 여사가 파우치 조그만 거 하나. 시가 한 300 정도 한답니다. 탐욕 내지겠어요? 그게 그렇게 아쉬워서 그거 갖고 싶어서 걸어가진 않았다. 지금 서울의 서류 측에서는 전체 녹음을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전체 공개되면 거기서 좀 더 강하게 김건희 여사가 노, 노 했던 것이 드러날 것으로 봅니다. 일부, 일부 그런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거 갖고 오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하시긴 했어요. 김건희 여사가 그거 말하려고 갖겠습니까? 못 탐나는 물건이라고. 그러나 받은 거는. 받은 거는 부중이라고. 인정에 의해서 받을 수 있잖아요. 아버지, 선친구가 잘 아시는 분이라고 하니까. 그냥 무작정 내가 안 받겠다 그러면 그것도 약간 결례일 수 있고. 그런 차원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예의상은 아버지하고 친분을 강조하면서 와서 좋은 일이 있었으니까 선물로 내가 가져온 거다. 이걸 하나 받도록 해라. 그럴 적에 아이고 예, 뭐 아이고 뭐 이런 거부, 저, 이, 그, 뭐, 이, 좀. 한사코 이제. 한사코 거절하는 거. 좀 막 거절이라보다도 어쨌든 아 이러지 마십시오 하는 그 말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당신 왜 이래, 가져가. 내 성의를 무시하는 거냐, 뭐 이럴 수도 있고. 이렇게 냉정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의 일반적인 사회 상식에 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일반인이 아닌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그 위치를 생각했을 때는 절대 받아서는 안 됐었다. 그러나 그걸 또 인정이든 뭐든 어떤 이유든 받은 것 자체는 굉장히 부주의하고 잘못됐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부분을 그러면 사과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야권에서 요구하고 국민 한 절반 이상이 요구하는 거는 안다, 이해한다, 함정에 걸린 것도 알고 다 안다. 그러나 받은 것 자체의 행위는 대통령 부인으로서는 모르겠어요. 일반인으로서도 그런 거 받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데 김 선생님 말씀이고 지금 일반인 시간은 어떻습니까? 지금 서울의 손이나 최재형 목사 측의 선전, 손동에 지금 속아가지고 대통령 부인이 뇌물을 받았다. 명품 백을 받았다. 고가의 명품 백을 받았다. 그런 식으로 변질돼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지금 하나의 상징처럼. 굳어져 있죠. 굳어져 있죠. 많은 분들에게 그렇게 굳어져 있죠. 그 내막은 내막보다는 그렇게 받았다는 사실만 굳어져 있죠. 그렇죠. 그래도 국민이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잘못된 가짜뉴스든 뭐든 아니면 프레임이든 뭐든 굳어져 있으면 그 부분을 좀 명쾌하게 당사자가 나와서 내가 사실은 받았다. 받았는데 내가 가지려고 받은 게 아니라 한사코 그런 인연 때문에 정 때문에 받은 것이긴 한데 받은 것 자체는 내가 잘못했다. 내가 국민께 사과한다. 다만 이거를 내가 가지려고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즉시 대통령실에 반환을 했고 그리고 그분과도 관계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잘 설정하겠다.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설명하면 그거 국민이 이해 못할까요? 그런 식으로 이번에 윤 대통령께서 KBS와의 대담을 가신다는 아마 그런 식으로 해명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건의 여사가 아니라 대통령이 해명하는 게 더 낫나요? 아니면 건의 여사께서 직접 나서서 이런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더 낫나요? 김건의 여사가 직접 하시기에는 좀 부담이 있죠. 또 하나의 또 발목을 잡힐 우려가 있지 않을까. 또 이제 정치 공세가 들어올 수 있고. 그렇죠. 대통령... 이게 나중에 한동훈 장관과의 갈등설까지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건의 여사의 사과라든지 대통령의 사과를 대통령실이 고민했던 이유는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탄핵 가져왔던 사과를 하는 것 때문에 완전히 발목이 잡혀서 그렇죠. 그때부터 국정동력 떨어지고 지지율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게 다시 재현될까. 바로 그것을 거구려하는 겁니다. 대통령실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건의 여사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잘못한 게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죠. 이번에는 그러나 이제 7일 대담 때는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좀 밝힐 건 밝히고 가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많은 신문에서는 그래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윤재욱 원내대표하고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냐. 한동훈 장가도 나왔는데 이거는 이게 저기 몰카 이른바 이제 몰카 공작. 몰카 공작이 핵심이다.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몰카 공작 핵심이다. 이런 식의 논리로만 하니까 받은 것도 잘못됐고 몰카 공작은 더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몰카 공작이 핵심이다. 이 얘기만 하시니까 이게 좀 국민 정서에 다 이렇게 와닿지를 못하는 것 같기도 해요. 뭐 글쎄요. 국민의힘 측에 여러 가지 어떤 하시는 일들을 보면 좀 답답할 때가 많죠. 왜 그 전문을 밝히지 않고 그런 결과만을 가지고 몰카 공작이다. 거기에만 초점을 두어서 말씀을 하시면 국민들 납득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한동훈 장관도 속 시원하게 말을 못하더라고요. 국민 눈높이에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 정도 선에서만 얘기하시고. 글쎄요. 한동훈 장관 측에서는 한 위원장은 그것을 또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대변인격인 김경률 비대위원이 그것을 악의적으로 이용을 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김경률 우리 비대위원 얘기는 조금 이따 더 해야 될 텐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대변인이라고 보시는군요. 아니 저 언론에 다 그렇게 언급이 됐습니다. 대리인이다. 한동훈의 대리인으로. 대리인보다도 대변인 그런 역할을 하신 것으로. 얘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김건희 여사 얘기까지 나왔는데 조금만 다시 되돌릴게요. 아니 그래서 대선 당선 전에 어쨌든 윤 대통령이 잘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다가 당선 이후에 왜 연락을 딱 끊으셨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국정운영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하시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식 라인을 통해서 하셔야 되는 거죠. 비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아무런 직책도 없이 비선 역할을 하면서 대통령의 대선 과정에서처럼 조언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여러 가지로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스스로 그러면 대통령이 먼저 연락을 끊은 게 아니라 신변호사께서 먼저 나는 이제 더 이상 대통령과 사적으로 연락하거나 주고받지 않겠다. 이렇게 끊으신 거군요. 그렇죠. 그건 굉장히 잘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또 해야 되고. 비선이라는 게 존재해서는 안 되죠. 비선 실세 이런 말이 최순실 사태에서도 많이 있었지만. 모르겠어요. 그런 행위를 윤 대통령께서 또 잘난 척하는 그런 행위로 봤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나 저는 저한테 주어진 하나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신변호께서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연을 끊으신 건데 그러면 저쪽 상대방에서는 윤 대통령은 그러면 사적으로라도 아니면 이제 뭐 비공식적인 자리라도 대통령도 어차피 이제 사생활이라는 게 존재하니까요. 사적인 공간에서 신변호사님께 전화해서 아유 왜 이렇게 연락이 뜸하십니까. 뭐 식사 한번 합시다. 아니면 한번 만납시다. 뭐 내가 요즘 이런 문제로 좀 머리도 아프고 답도 잘 안 보이는데 좀 고견 좀 들려주세요. 이렇게 먼저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이 연락을 해주실 수도 있죠. 그런데 윤 대통령이 그런 점에서는 별로 적극적으로 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고 뭐 가령 광복회장 이종찬 회장님도 선거 때 많은 역할을 하셨죠. 이종찬 회장이 회장님이 조금 불만스럽게 어떤 공식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나한테 한 번도 연락하는 일이 없다. 서운해는 이쪽으로. 서운해는 이쪽으로. 그렇게 도와줬는데. 그렇게 하실 건 아니죠. 그래도 좀 이렇게 한 번 모셔서 점심도 한 번 사고. 저 같은 사람한테는 안 해주셔도 괜찮은데 이종찬 회장 같은 분한테는 대우를 계속 해주시는 것이 맞았죠. 알겠습니다.